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분동안 오늘의 핫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이슈 중 하나를 요약 정리해드리는 깡성균TV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얼마 전에 역사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강의하며 논란이 됐었던 역사조무사 설민석이 논문 표절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게 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설민석에 대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누르신 후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설민석의 논문에 대한 카피클러의 표절률 분석 정보인데요 표절률이 52%로 나왔습니다 표절률이 25% 이상이면 표절인데 쉽게 말해 52% 정도면 내용의 절반을 벗겨왔다는 얘기겠죠 한 글자 쓰고 한 글자 표절하고 두 글자 쓰고 바로 두 글자 표절하고 여기서 잠시 3천포로 빠져서 홍진영의 논문 표절률은 75%였다는데 단어 4개 쓸 때마다 3개를 베낸 겁니다 진짜 다시 한번 홍진영을 리스펙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설민석이 표절했을 것으로 의심된 논문의 개수를 약 40여개라고 제시했다 이야 설민석 굉장히 치밀합니다 티 안나게 40여개의 논문에서 여기서 한 스푼, 저기서 한 스푼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재능 아닌가요? 논문 40개에서 이것저것 벗겨와서 하나의 완성된 논문을 만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짜 재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라면 논문 40개 벗기다가 복잡하고 머리 터져서 그냥 때려쳤을 것 같은데 말이죠 논문 표절에 쇠기를 막은 것은 바로 A4 용지 한 장 분량에 달하는 설민석의 논문 결론부분이 한 대학원생은 앞선 논문과 동일 민서가 설민서가 유종의 미를 거뒀어야지 앞부분은 논문 40개에서 골고루 표절해놓고 결론은 왜 통째로 가져다 쓴 거야 이래서 편식이 나쁜 겁니다 이렇게 논문 표절이 일자 6시간도 지나지 않아 표절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설민석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설민석의 사과문입니다 어쩌구저쩌구 너무 길어서 이거 다 읽으면 시청자분들 지금 뒤로 가기 누르실 것 같으니까 요약하자면 연구를 게을리하고 교육자로서 안일한테도 죄송하다 방송에서 하차하겠다 라고 설민석은 사과를 했습니다 뭐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프로그램 이름으로 내세운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가 지금까지 총 3회가 방송됐는데 역사 왜곡 논란이 생기고 수많은 자문을 받은 3회를 빼고 1, 2회에 모두 치명적인 역사적 오류가 있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견되었었던 일입니다 왜냐구요? 설민석은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공부한 것이지 대학교 과정은 연극영화과를 나왔습니다 물론 그 연극영화과를 나와서인지 딱딱하고 재미없는 역사를 아주 흥미롭고 흡입력 있게 대중들에게 전달해서 그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역사 오류들을 차치할 정도로 국내 부동에 1위를 달리고 있던 역사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전문성 부분이 이번 논문 표절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뽀록이 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콘텐츠에서 설민석을 역사 플러스 사기꾼 합쳐서 역사기꾼이라고 칭했었는데 진짜 사기꾼이 되어버린 거죠 논문 표절로 인해 현재 방송계에서 사라져버린 홍진영 사건에 비교해 설민석이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홍진영은 가수잖아요 가수가 중졸이면 어떻고 고졸이면 어떻고 박사면 어떻습니까 노래만 잘 부르면 장띵입니다 박사하기가 있다고 고음이 더 잘 올라가고 바이브레이션이 더 잘 되고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진영의 대학원 논문 표절은 단지 노래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는 엄친아가 되고 싶어라는 욕심에서 나온 거라면 설민석은 솔직히 잣된 겁니다 설민석의 본업은 방송인이 아니라 강사입니다 홍진영처럼 가수도 아니에요 개그맨도 아니고요 강사한테 가장 중요한 재산은 학력입니다 아니 어떤 학생이 논문 표절하고 본인 전문 분야도 다 틀리면서 실속은 없는데 말만 번지르르 한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할까요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최고라면 유재석한테 역사책 한 권 읽게 하고 강의를 부탁하겠죠 아무리 윤은임 유재석이라고 해도 고3 수험생들은 유재석한테 역사 강의 안 받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민석은 이번 논문 표절로 인해 강사한테 가장 중요한 말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죠 만약 제가 TV에 나와서 역사 강의를 한다고 칩시다 시청자들의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 뭐야 쟤 뭐야 처음 본 사람인데 전문가야 즉 대중들은 제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설민석이 아무리 방송에 나오던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누가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논문 표절한 애가 시부리네 또 이빨이나 까겠구만 네 설민석은 끝난 거죠 물론 이번 일을 계기로 역사 연구와 공부를 대가리 받고 하고 나와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엔 설민석의 지금까지 행보에 오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설민석이 하는 말은 그냥 강의가 아니라 약 파는 것 밖에 안 되겠죠 민석이 형 배웅은 멀리 못 나갈 것 같아 잘 지내 그럼 이만 안녕이야 이번 컨텐츠는 얼마 전 역사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강의하며 논란이 됐었던 역사조무사 설민석이 논문 표절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게 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깡성균TV 깡성균이었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다시 만나요 클로징막 큐 육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